안녕하세요. 아너맘입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락티브라는 주식이고요. 번호는 371460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힐링 여행자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자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셔서 바로 월요일에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전해드린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가 사는 거라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올려주셔서 아주 공부하기 쉽습니다. 이 주식은 중국과 홍콩, 미국에 상장된 전기차 관련 기업 20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이라는 게 영어로는 대충 이런 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을 세분화하여 체인, 그 사슬처럼 엮여서 밸류,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투자가 되는 그런 ETF라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연료비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전기차가 전기차를 저희도 아직은 타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싼 값으로 효율 높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라는 그런 생각과 또 중국이라는 큰 시장 그리고 힐링여행자님이라는 신뢰가는 그런 유튜버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멀리에서 보면 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톱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제는 기본적인 주식의 공식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 가족분들과 또 저와 함께 으쌰해서 주식을 모으시는 분들 나중에 5년, 10년, 20년 후에 아 정말 그때 우리가 싸다고 주식값이 내려갔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값이 싸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런 시대가 그런 전기차 시대가 되어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 너무 좋다. 그래서 노후에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큰 돈을 아주 쓸 수 있었다. 그거를 내가 근로소득으로만 벌 생각을 했었다면 이렇게 큰 돈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 저희 아이들 결혼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 노후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생활비로 이렇게 쓰려고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또 아이들 능력껏 본인들이 결혼도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경제적으로 좀 필요할 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값이 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값이 오르면 올라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이렇게 함께 모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그리고 투자 돈은 가정을 지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서 마음이 건강한 그런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역시나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